파티마의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두 사람은... 아 그러고 보니 아까 그... 다 같이 코멘터리 할 때 그분이 등장을 안 했네요. 발렌타인. 발렌타인이 등장했으면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저희 드라마에 보시면 발렌타인 되게 섹시한 외국 배우분이 나오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섹시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현장에만 나타나시면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서 감독님 포함. 그렇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붐 마이크 하는 친구가 이렇게 붐을 들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눈은 이렇게 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휴신 씨도 그러셨대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건강하다는 증거죠. 다들 너무 건강하고 있는지 팔인 것 같던데. 뭐 자연스러운 거니